1.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문, 꼴, 생명나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말씀해 볼 것 같으면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두루마기를 파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두루마기라고 그러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입는 옷과 같지 않아서 늘 아무 때나 빠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만큼 세대가 악해졌고 그렇게 하고서 죄 짓는 것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입은 하나님의 종에게도 그 두루마기가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는 참으로 세상이 노아 때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가 온전히 살지 않으면 고루칸 옷 두루마기를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이라 할지라도 두루마기에 때를 묻혔다면 속히속히 그 두루마기를 빨아야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빨아줍니까 자기 두루마기는 자기가 빨아야지 돼요 누가 빨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회개할 것은 자기가 회개해야 돼요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기가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지 누가 등어리를 떠밀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꼴을 먹는 것도 자기가 먹어야 돼요 양도 자기가 돼야 돼요 누가 대신 양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두루마기를 예수님 오실 때가 됐을 때 입고 있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았을까 그런데 그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죠 아마 두루마기의 옷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주의 종님들은 팔복을 다 받은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표현해서 두루마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 이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빠르면 입는 거죠 할렐루야 두루마기를 빨아서 방에 구석했다가 숨겨두려고 저기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했는데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입니다 여기에 생명나무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가려면은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두루마기를 잘 빨아서 잘 다리고 잘 이복을 만들어 갖고서 그 두루마기의 옷을 걸치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두루마기 옷 입고 있습니까? 빨 준비가 됐습니까? 두루마기가 뭡니까? 두루마기가 뭔 줄도 모르고 그냥 난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두루마기가 뭔 줄 알아야 돼요 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인격입니다 복음과 인격 인격이 뭐냐? 인격이 인격이지 뭐요? 그러면은 얘기할 말이 없습니다 인격은요 말만 안 한다고 인격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가만히 증장해 있는 사람은 인격이 이루어진 것 같으죠? 그게 아닙니다 인격이 이루어진 사람은 말을 해도 실수가 없는 사람이고 그러고서 사상이 있어요 분명히 흑백을 하랍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뭐가 있고 또 깨끗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격입니다 믿습니까? 도덕적 인격하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인격하고 틀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도덕적 인격은 그럴듯할 수도 있어요 껍데기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올시다 사람이 그렇게 판단하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군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여기의 문은요 은혜시대의 문하고는 틀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또 이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니 이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냥 생명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얻기 위하여 문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문들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볼 것 같으면 요한계시록에서 문들이 나옵니다 열두지파의 문들이 있습니다 다 이게 문이 있는 거예요 청와대문도 있는가 하면 백악관문도 있는가 하면 대감집 대문문도 있는가 하면 옛날 같으면 뒷간 문도 있는가 하면 초가진 문도 있고 교회로 들어오는 문도 있고 직장으로 들어가는 문도 있고 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죠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양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문이 열두 문이 있어서 만약에 열두 문이 있어서 그 문마다 들어가는 사명이 틀리고 그 문으로다가 들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돈세를 얻으려고 들어가요 누구로부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앙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얻으려고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의 문만 되시면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요 그런데 양들이 들어가서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뭐를 얻어요 꼴을 얻는 것이지 권세를 얻는 게 아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꼴을 얻는 사람이 있고 권세를 얻는 사람이 있는데 양은 양인데 그냥 풀 뜯는 양이 있는 건가 하면 그 양의 문으로다가 들어왔는데 우리 예수님이 목자신데 목자의 직분을 준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 꼴만 뜯는 게 아니라 뭐냐면 양들을 지도할 수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 받은 그런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에 들어간다 이 성은 뭐예요 그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 나왔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봄에 고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입이 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것 같더라 그랬잖아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고 그랬어요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얻어야지 그 성에 들어가요 할렐루야 옛날에 장군들이 다우성에 맘대로다가 들락날락 하려면 출입증 정도가 아니라 뭔가 딱 보이면 경례서를 딱 하고서 들어가십시오 하고서 딱 그냥 문지기가 문을 딱 열지요 시시한 적이면 출입증 좀 보자고 그랬는데 아이고 안 갖고 왔는데 이 텐인 게 아니야 그러고서 조그만 거 갖고 와봐야 당신 여기 좀 와셔 봐 조사 좀 해야 되겠어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뭔가 권세를 얻은 사람이 새루살렘 성 들어가는데 딱 보이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만들어준 권한인데 권세를 딱 보여주는 날이면 들어가시죠 딱 문을 열어주고 그랬던 말이요 할렐루야 새해루살렘 성으로다가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 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문과 꼴과 생명나무를 우리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기류 진료 생명 그러니까 여기에 또 말씀 부문 말씀 음에 그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꼴이시고 예수님이 생명나무다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이 꼴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음료니 그랬어요 나를 먹고 마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걸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 살을 먹으리야 그러면서 이제 흉을 잡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 이름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천하의 인간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 뺏기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놓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고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 되시고 주님이 주신 꼴만이 풍성함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갖는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간 하늘에서 계속 날마다 만나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요 그러면 그거를 계속 담아갖고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습니까? 하늘에서 주는 거 먹고서 살았죠 하늘에서 그게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수십억 광년 수백억 광년 되는 데서 오는 것인지 그것보다 더 모른 데가 천국인데 거기서 날라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중간에서 그냥 샥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저 구름이 만나덩어리입니까? 그게 쪼개서 줍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 만나를 먹고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다 죽었느니라 그러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만나보던 더 귀한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러니 진짜 무슨 만나마냥 떡을 주면서 이게 생명의 떡이로다 그래 너 안 믿어질 판인데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를 뜯어먹어라 그러니 그리고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 완전히 내 살을 먹어라 그러니 유대인들의 머리로다가 그 사람들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저 헛소리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주의종들이나 성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의미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 걸 모르는 교인들이 없고 모르는 주의종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민나이다 하고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야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1, 2년 믿고 하나님 50년을 믿은 사람을 곤방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오랜 세월 가운데 터득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곤방 믿어갖고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게 얼마든지 초신자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라면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라면 믿어요 한방 의도 맞으면 죽는다는 것을 믿으라면 믿어야지 무슨 신띠가 태권도 8단 9단 되는 사람한테 죽어요 한방 맞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한 방 맞으면 죽어 겉으로 물티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지만 한방 그냥 발로 날리면 그냥 죽는다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세요 줄이지 않는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육적으로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영육간에 예수님께로 오는 자는 주님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신의 물이 있는 대로다 푸른 초장이 있는 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실제로 다 가요 그래서 풍성한 걸 먹고 삽니다 풍성한 과일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풍성한 곡식을 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목마르거나 줄이거나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건 뭔가 한번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봐야 되고 모든 국민이 생각해봐야 되고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인들, 하늘 섬기는 자들 모든 자들이 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줄이고 목마른다면 애타게만 애타게만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부르세요 참 답답하네요 하늘만 그냥 애타게 그냥 농심이 타들어갑니다 하면서 해도 비는 안 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비를 준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셔요 할렐루야 바람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이 똥똥하게 살만 찌게 하려고 옵니까? 배만 부르게 하려고 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육적으로 말씀하신 걸인데 사실 영적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갈급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데 내용은 풍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심령이 마르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 종에게 은혜를 받는 것은요 주의 종을 신뢰해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신뢰하지 않냐고서 세상 것이 들어간 사람은요 벌써 아무리 맛있는 것을 단해서 꼴을 준다 할지라도 소화를 못 시켜요 왜냐? 벌써 위가 고장이 나갖고서 세상 걸로다가 고장이 났는데 독주도 먹고 별거 다 먹었고서 고장이 났는데 무슨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갖고서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종만 원망하고 있어요 그 은혜도 하나도 못 받아요 시험 든 사람들은요 야단을 치면 야단 쳤다고 해서 시험 들어서 나가 떨어지고 안 야단 치는 날이면은 골모 썩어서 죽고 이거 이래 죽고 저래 죽어요 정신들 바짝 차려야지 됩니다 고룩한 옷을 입으려고 정신들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준 옷들을 잘 빨아서 잘들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들을 받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점심으로 하는 taxón